아 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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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도 싫어 자 다 나오겠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아 모닝 안녕 안 잖냐? 나 왔니? 왜? 왜? 오빠 나 오늘 이 자리에서 할게요 그 자리에서 일해요 그래? 어? 왜? 같이 일할 거 있어 조금 더워가지고 저기 다른 거 키면 돼요 저 여기서 왜 이쁘지? 나 이렇게 살고 싶어 하하하 뭐야? 왜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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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일 빨리 해 아 왜 그래 아 왜 그래 오늘 이렇게 반지를 많이 잡았어 잘 됐어 왜? 왜? 밥 먹었냐? 하지마 왜 저래? 왜? 아니 일을 여기서 해야 돼 뭐야? 야 뭐냐? 아기 해봐 이 병신들이 왜 이러지? 오빠가 좀 좀 가서 해 내가 같이 일게 해 완전히 싸가시스네 아니 좀 우리도 할 게 있으니까 에이씨 쪼떼 왜? 쪼떼 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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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를 내일 이어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실패했습니다 오늘은 내일은 더 제대로 해 보자고 내일은 더 제대로 해 보자고 다르카메라 이제 이렇게 한개 싸울게 그냥 싸울게 크로스 독종을 흘리려면 이 정도는 해 화이팅 에잇? 뭐야? 이거 너 변기가 막혔다 변기가 막혔다 변기가 막혀더라도 내가 뚫어 가기 어렵다 다음 시간에 집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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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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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집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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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왜? 아니야, 어디에 집중하자 왜, 왜 그래? 왜 그래? 동기 막혔다고 가서 냄새 맡아봐 냄새 나는 줄 안 나든지 이거 좀 생겼어? 잠깐만 아 왜그래? 야 진짜 냄새 맡아봐 진짜 핸드폰이야 사람이 왜? 뭐야? 뭐가? 앉아봐 어? 둘이 앉아봐 굉장히 예민한 텐트인데 여기 있죠? 네 지금 기분은 어 군산공개생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사건의 경위 원인 중간 결과 이 사건들의 인과관계를 저한테 설명해봐 야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야 고개 들어 열린 마음으로 우리를 어 알았어 아니 내가 응 나는 죄송 주영필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 야 주영필 야 야 내가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아니 요즘 네가 아니야 내가 잘못했지 뭘 네가 잘못해 어? 아 주라기? 이따 못하네 뭐야? 아 이걸 왜 해? 진짜 수 perturk 그렸습니다 여기 실수했냐? 술 먹고 이 한순간에 실수를 우리의 우정이 맞는지 누가 저희가 회사가 작화할 거야 나 잘할 게 그런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안 돼? 그래, 나 민지랑 만나면 안 돼? 너한테 먼저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미안해. 무발적인 일들이 많았어. 몰카면 너네는 뒤지는 거야. 몰카가 아니야, 진짜 안 됐어. 이건 커플의 손이 아닌데, 내가 봤을 때. 껴아나 봐, 껴아나 봐. 한 번 해봐. 한 번 해봐. 오빠 해봐. 왜? 한 번 해봐. 한 번 해봐. 진짜 할 수 있는데. 아, 부끄러워서 근데 얼굴 빨개진 거 안 보여지니까. 아, 어쩌다. 오빠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 지금. 아무도 모르겠다. 아, 어쩌다.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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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말할 게 있는데, 우리가, 근처에 집을 얻었는데,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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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거기 살면서 같이 영상 찍고 할래? 아, 어때? 우리 일어나. 이 시간은 좋. 나의 시간은 좀. 알았어. 아니 컵퓨터 가고 싶다. 네. 나 잘할 수 있어. 됐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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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근데 왜 잘 할 수 있을까? 잘 할 수 있을까. 나 근데 옛날거도 꼭 하고 싶어. 나 유튜브 할게, 유튜브. 맞아, 그만. 또 나 학교 스튜디오 하고 또 어떻게 하고 왜. 나 스튜디해도 돼? 아? 스튜디오? 응. 근데 나 그거는 좀 그래. 아까 하는 건 괜찮은데. 뭐가 그래? 어? 뭐가 그래? 아 네가 얘 여자친구니까 좀 그래? 그래. 아 왜? 아니 근데 뭐가 그래? 여자친구니까 질투가나 같은 회사에서 이제 다른 연달을 하는 게 히히덕 되니까? 내가 생각한 첫 번째 문제가 지금 여기 딱 나오잖아. 제이 언니한테 말할까? 그건 안 되지. 왜? 상관없잖아. 그러면은. 제이 언니한테 말하면 되잖아. 제이가 좋게 편해졌잖아. 제이 언니 걱정하는 거야 지금? 아니 그건 아닌데. 아 솔직히 맞아? 제이 언니 걱정하는 게 맞냐고. 아니 내가 하고 싸우는 게 맞냐고. 아니 싸우는 게 아니라 얘기가 안.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니. 한 번만 싸워봐. 어? 화장실에 넣으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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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뭐야 혼자. 오빠 얘기 하나 할 거 더 있어. 응. 왜 오빠 혼란스러워? 어? 아니 아니 이거 봐. 이거 진짜 심지하게 들어가네. 아니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하게 된. 너한테 말 못 하고 하게 된 이유가 있어. 뭐가 있어? 뭘 급하게. 화장실 나오다가 지금 걸려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급하게 직접 구하고. 어. 말할 날 있어. 너한테 원래. 책임. 어른이잖아. 어. 책임을 줘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응. 똑똑. 어. 왜 그러는 거야? 물 책임져. 어? 오빠가. 조카가 생긴 거야. 내가 진짜 이거 내린 게 없어. 내린 게 없어. 어떻게 생각해? 아빠 같이 살아야 될 것 같아. 아빠 같이 살아야 될 것 같아. 룩. 어. 이거. 무슨 룩. 무슨 룩. 네. 세 명을 지었는데. 어. 그래? 그게 동동이야. 동동이라고 지었어. 아.. 하.. 나 핫도그 아파 어떻게 할지 나 안 먹는 거. 나의 생각이 지금. 어? 당연히 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지금. 근데 내가.. 사진.. 사진 같네? 동동이 포기파야. 주실게요. 진짜 못생겼는데. 아.. 어떡해. 아니 축하할 일이지. 결국은 그런데 넣어봐 넣어보는데. 아니 아니 나는 괜찮아. 축하할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응원할 필요는 없네요. 책임을 지면 되는 거니까. 우리 동동이. 동동이 포기. 저 근데 뻔한 거 알았어요. 아 뭘 또? 너 진지한데. 아 솔직히 긴가민가 했어요?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솔직히 사진까지 보신다니까 조금 당황했죠. 자 이렇게 해서 콩기들 속이기 성공. 너 솔직히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진짜 그러면. 저는 축하한다는 말이에요. 퇴직을 축하한다는 말이에요. 엄말로. 들어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righteousness